나는 여기에서 퍼티다가 어뢰각 되면은 잠깐만 왜 짬래가 안 사라지지 그냥 여기가 애초에 A가 가장 먼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로양보고 A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애초에 구축이 두 대고 캡도 양쪽에 하나씩인데 그럼 내가 여기 가야지 그냥 랭캠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살짝 아니 아닌데 원래 그냥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들릴텐데 몰라? 들리는 말든 일반적으로 탓을 못하지만 다시 또다시 그리야 소속 테스트 금지 아 만약에 워사가 weiß 일단 여기 살짝 버텨 여기가 살짝 보였거든 내가? 그럼 구축이 여기로... 오를 수도 있어 전기를 나갔다 우리의 동기만은 한.. 전기장에 화살이 발생해 전기장에 집중할 수 있어 이즈되어 아우 오레각이 살짝 안나와가지고 자 이제 쟤네들은 여기서 퍼틸거야 나는 여기서 퍼티다가 오레각 되면은 잠깐만 왜 짬래가 안사라지자 쟤네들 오레각 되면은 키이랑 맞다있고 뒤지면 돼 클랜을 이것저것 옮겨다니다 보니까 옮긴 클랜들이 많이 보여 예전에 있던 클랜인데 내가 해이트를 나간 이후 갑자기 어떤 새끼가 나한테 시비를 털었어 그냥 나가서 아니 난 그냥 이곳저곳 아무데나 다녀 한국인이 있던 오픈 흠 이제 오픈 왜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갖다 박을 그냥 갖다 박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일행인가 내가 어 잠깐만 이거 갖다 박을까기 안나오는데 어 잠깐만 이거 갖다 박을까기 안나오는데 하하하 하하하 갔다 박을까기 안나와 하하하 설마 지겠어 2킬이나 해줬는데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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